아무것도 아닌 건가? 짜증나 걔 뭐가 좋다고 맞아 너 노래 부를 때 귀염때면 뒤진다 너 노래 부를 때 목소리 까는 거 완전 목에 터지거든 뭐냐? 언제 쓰면 좋냐? 뭔 상관? 제 마음에 드냐? 아 근데 아까 뭐 물어보려고 한 건데? 아 그래서 성훈이한테 번호 줌요? 그럼 내 점심권은 성훈이한테 양보 야 성훈아 양민지한테 밥 얻어먹으면 된다 이 짜증나 7000원